한글자막 by 한효정 2017년 달임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제품으로 또 달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간단한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커다란 데에서 달임 제품 라인업하고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장비의 스크린 캡처죠. 스크린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게 하고 또 지금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그 이 펜을 가지고 하는 기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지금 그 저희 아이스튜디오 34 3500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제품들에 대한 스크린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그림이 있고 또 제 옆에는 또 하나의 학생들을 보이는 그 도큐멘 카메라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여기 핸드폰 인풋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이는 프리뷰 윈도우로 제품을 구성하고 이 화면에는 지금 여기 나가는 화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인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이게 나가고 스위처 믹서가 있는 것이 이런 환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달임 뭐 이런 걸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화면에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바뀌어요. 이런 스위칭 기능들이 장면마다 있게 됩니다. 우선 이번에 이 씬 2에다가 제가 한번 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을 보여 보면 이런 데에서 제가 그냥 제 방에 이런 환경에 약간의 얼굴이 좀 나오라고 컬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조명을 넣어서 한 3800도 정도로 약간 옐로우를 넣어가지고 그렸고 이렇게 지저분 방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 사무실을 특별히 치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런 그 컬러가 이렇게 묵어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조명 상태라서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바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크로마키로 오도록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기 그린 부분을 살짝 여기를 가지고 조정을 시켜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됐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 칼라와 이것이 사실 그 크로마키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 잘 빠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다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중에서 이 위로 퀘스트와 노트북을 쓴 것은 이런 환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쪽 화면에 이 위로 퀘스트가 되게끔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 펜에서 펜에서 이 앞에다가 그리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면 되죠. 여기 뭐 학교 이렇게 하면 되듯이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해서 여기서 뭐 칼라도 바꿀 수가 있죠. 마음대로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제 제가 이 화면 대신에 한번 이 노트북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 3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림의 그림을 놓고 여러분 기억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다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저기다가 아무도 없다는 이 환경을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화두는 일반적으로 했던 그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했던 것과 같이 퍼스널 스테이션 개인 방송국 개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E-Studio라는 것을 통해서 이번에 더 앞서진 버전이 나오는데 E-Studio, M-Studio의 노트북 버전을 만들어서 퍼스널 스테이션을 하겠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 방송 환경같이 오디오, 비디오가 다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 한 작지만 방송국이 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인환으로 전 세계에서 아마 다림만이 이런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이 크로마키도 조립식으로 책상도 조립식으로 소위 콘솔이라고 하는 모니터 같은 걸 놓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올인환으로, DIY로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강의들이 왜 녹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소중하게 하는 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강의로 전 세계에 보여지면 될 텐데 도대체 이런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강의가 만들어질 거에 대한 것도 다 다림에서 새로 나온 AR 기능으로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이런 큰 강당과 같은 곳에서 이런 강당에서 가시면 발표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질문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지 얼굴 볼 수가 없는데 반해서 다림의 새로운 넥스비전이라고 하는 VR 프리젠터 기술을 쓰게 되면 그런 건 역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새로운 기술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의 프로덕트 라인은 그동안에 이렇게 세트, 스튜디오를 만든 데서 스위처 믹서 기능과 버츄얼 그린을 이용하는 스튜디오 기능들이 있었는데 다림에서 새로 나온 M과 I 스튜디오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멋진 방송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교회 같은 이벤트 현장에서 그동안 나왔던 기존의 스튜디오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멋진 강의가, 멋진 설교가 현장에서 있는 것 이상으로 원격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에 초안점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방송국을 카메라, 설치, 컨솔, 공사, 크로마키, 조명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서 누구나 작은 공간만 있으면 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처럼 이런 간단한 사무실에서 강의를 해도 되고 또 작은 공간에 실제 스튜디오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더 편하게,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처라는 제품은 큰 강의실이나 혹은 교실에서 사실 전문가가 가서 찍어도 어려운 환경이 교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저희 랩처 기계가 원격지로 보냈을 때 그 원격지에서 보는 랩처 아웃풋 비디오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과 전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은 사실 커다랗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술은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텔레프레젼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그동안 시스코 폴리컴 등에서 나왔던 텔레프레젼스라는 시스템은 원격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저희 다림에서 하는 텔레프레젼테이션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만들어지게 하고 다양한 것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새로운 방송의 문화 또 그런 방송이 이제는 정부 통신처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됐을 때 그것이 4G, 3G, 5G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고속으로 전세계 방방곡곡에 여러분이 프레젼테이션하는 텔레프레젼테이션이 실제 가서 하는 것 이상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만드는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서도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회의실에서도 또 큰 대형 강당에서도 새로운 프레젼테이션의 정보화를 통해서 75억의 지구촌 인류가 다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2018년 코엑스 1월 24일부터 하는 이러닝 전시회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술로 직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낸다는 장비의 개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